행심이 쏘아올린 한우 밥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고기는 이제 좀 내리고 이거 한 방에 꼬부가 찌르기 맛이 없으니까 이제 좀 내려갔다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아, 예예. 얼른 내려야지. 사이트 넣어야 돼. 얼른 내려야 돼. 얼른 내려야 돼. 얼른 내려야 돼. 아, 이건 이렇게는 이제. 이 정도로 먹습니다. 그럼요. 맛있겠다.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다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스윗이도 이렇게. 언니. 얼른 오셨나요? 맞아, 이것도 아이디어다. 그래, 그래, 그래. 약간 이게 살짝 뿌려 맛있겠다, 이거는. 허브솔트 같은 거라. 그런 거라 그냥. 이야. 이게 지금 눈을 감으면 밖에서 이게 비 소리인지 고기꾸든 소리인지 헷갈려. 비 소리가 비슷하다. 대박. 드세요. 호영 씨? 네. 호영 씨 드세요. 바로요?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나는 안 먹어요. 어머니, 왜 고기 안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잡수셔야 돼요. 내가 눈이 멀어서 호영 씨 온다 보네. 너무 좋은 고기여서 너무 많이 익어도 그래.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작진분들 너무 마음에 쓰인다고. 식사 다 하고 왔어요, 어머니. 식사를 다 하셨대. 드세요. 아니요. 뭘로 드세요. 네. 드셔요, 어머니. 어우. 진하게. 입에서 녹았어요. 진짜 고기. 고기. 한 끼는 어딜 가나 다 맛있어요. 다 정성을 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하나, 하나 하면서 익어보세요. 너무 익기 전에. 너무 익으면 안 돼요. 너무 익으면 안 돼요. 호영 씨. 와, 되게 맛있네. 진짜 맛있는 고기예요. 호영 씨는 아까 짐작이 튕겨졌어. 그걸로 찍어먹네. 어떠신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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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옷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오 마이 갓. 오엠쥐. 오엠쥐. 가시, 가시. 이거는 내. 나 이런 거 오이션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진짜. 내가 혼자 그냥. 드세요. 한 번만 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이거 밥에 딱 싸서 드시면 안 돼요? 상추쌈이 아니라 고기쌈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맛만. 안 돼야 돼. 입만큼 들어가야 돼. 우와. 이거로, 이거로. 우와. 뜨거워, 안 뜨거워. 크기는 끄네, 입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어. 빨리 먹으라고,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대박. 대박. 음, 음, 음. 와, 아우, 와.